이렇게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20년 정도? 사실 머리에 투자도 엄청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머리에 쏟아부은 돈이 혹시 몇천만 원 되죠? 몇천만 원이요?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냐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텐데 가모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포인팅 가발 윗단계 부분 가발이라고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고 사실 뭐 머리를 포기하고 산지가 뭐 한침별 정도 됐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가발에 고객님 두상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썼다 뺐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발의 위치를 잡으면서 고객님이 편한 곳에 가발이 얹어지거든요 느낌만 한번 볼게요 첫 느낌은 좀 어떠세요? 쓸 수 없는 느낌 그렇다면 이제 맞춤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? 커트 자 그리고 커트 작습니다 여기까지 이 구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빠졌는데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많이 모량이 많은 상태예요 공개해 드릴 건데요 공개해 드릴 건데요 아직 안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참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죠?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만족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잘 어울리시는데 이제 앞으로의 스타일은 고객님의 몫이기 때문에 잘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커티비는 내야 되는 거죠? 아뇨아뇨 무료입니다 가발값도 무료고요 아 그냥 알았으면 더 큰 거는 그냥 손을 아 괜찮아요 집에 뭐지? 그냥 기념품으로 아 예예 아 예 수건하고 마스크 아 고맙습니다 예예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객님께 예쁘게 머리를 도와드렸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미용 배역을 일할 땐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오늘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만족을 하신 것 같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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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